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아오 디저트 아 단미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미호님은 목소리가 참 예쁜 것 같아 어미님도 목소리가 엄청 좋잖아요 연기도 잘하고 역시 미호님밖에 없다니까 항상 이렇게 칭찬만 해주니까 몸돌파를 모르겠네 아이고 또 요로르네 요로르가 새잘기지 새잘기 세상에도 제일 귀여운 여자 요로르 콩듀님이에요 콩듀님 콩듀님 요로르는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진짜 꼬집어서 죽이고 싶다니까 어이 댕댕이잖아 댕댕이 정말 귀엽단 말이야 안되겠다 너는 뽀뽀만 해야겠다 어머 여로르님 저처럼이었는데 하하 그래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었어 아이 몰라 저..저는 널 어? 저는 왜 안해줘요 나가 넌 안 이쁘니까 넌 안 이뻐 아아 아 리아도 없는데 리아 뒷담이나 깔까? 하하 이 과정에 리아님이 녹화방에서 트렁으로 했잖아요 그 냄새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오던데 진짜 저 죽을 뻔? 나는 저기 일본에 살고 있는 경기도 출신 김모씨한테 들었거든? 아 김미야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날 좋아한다고 헛소문을 내고 갔는데 호라 죽겠다! 우리 동료인데 말이야 그니까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는 모습 다들 뭐라고 했어? 어? 나 정신 나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어? 아 이거 봐 안 돼 어? 리아야 들어가 있어 아직 말 안 끝났어 맞아 더 까야 돼요 기따 아 진짜 못생겼네 진짜 끝난 줄 아네? 댕댕이는 뭐 할 말 있어? 네? 리아님이 맨날 자꾸 자기 몸을 만지고 마 이거 여기서 말해도 되나 몰라 이거 성리롱 아니에요? 만진다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있었지 뭐예요 내가 강아지 같아서 머리를 쓰담쓰담 해준 거겠지 아 그런데 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아 평소에 녹화 시간에 내가 안 일어나 늦잠잠 맨날 지각하는 거 있지? 그래도 내가 택시 타고 와서 진짜 깨워서 온다니까? 맞아 그리고 녹화할 때마다 트름하고 막 두꺼비만이야 개굴개굴을 짜증나 죽겠어 맞아 맨날 똥이나 뽑고 있어 찌끼고 어디서 떼어낸 돈? 노매넛는지 모르겠어 머리에 똥을 가져가서 매너라는 게 없나봐 얘들아 근데 그나저라 니아 어딨어? 니아 없는 줄도 모르고 욕해버렸네 야 없으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니아가 없으니까 더 재밌는 거 같지 않아? 우리 아까 퇴칭 올랐는데? 진짜 어쩔 수 없다 우리 케이크 가요 파티도 하자 나 더 이상 못 쳐봐 조금만 쳐봐 조금만 쳐봐 나 못 쳐봐 나 못 쳐봐 좋은 준비해 사과해 사과해 사과하라고 사과해 그건 사과야 진짠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아오니 저택 시작했고요 21분 안에 여기 저택을 탈출하면은 인간의 승리 괴물이 저희를 다 죽이면 괴물의 승리 시작합시다 게임 시작 아이템을 얻어야돼 아이템을 얻어야돼 일단 아이템을 좀 얻어볼까? 많이 화가 났나본데? 벌써부터 이렇게 죽인다고? 많이 화가 났나본데? 아하하하 아니 벌써? 아니 벌써?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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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써 다 죽였어 아하하하 아 근데 나는 물음질 솔직히 난 시작하자마자 죽였다고 다 찾았을 기회도 없었어 괜찮아 괜찮아 나 엔더 진주 있어 빠빠 아! 리아야 사과하면 한번 살려줄래? 빨리 봐봐 아 왜 다 죽냐고 야 하지마 하지마 사과해 사과해야지 온다 온다 야 왜 반성하는 척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다들 사과 한번씩 해요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럴 이유도 아니고 방송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그래 사실 다 거짓말이잖아 맞아 맞아 거짓말 웃기려고 한거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저를 사랑해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뭐래? 이게 M자 탈모야? 시작이야 도망쳐 얘들아 진짜 죽지마 진짜 죽지마 자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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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많이 화가 났는데? 그래 시구나 가짓말이 치다네 으하하하하하 욕살 수 없어 으흐 슥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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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잭 Emma 나갈까? 니아가 어디 있지? Theo 빨리 비밀번호를 찾아야 된다고 어LEX 17분밖에 안나왔어 저한테 생각했어요 이렇게 오 butter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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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넘어가셨어 엄청 넘어갔나 감정이 막 휘찍아 네가 나가 반칙이야 괴물은 이 문을 못 엽니다 정릉문을 리아 욕을 많이 했더니 많이 화가 났는데 소금 망치 망치 섬 망치 미니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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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빌보노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어? 첫 번째 빌보노 밀치기랑 투명포시 아까 그런 소식을 들으셨다군요? 댕댕이가.. 제가 댕댕이를 만졌다는 얘기는구나 내가 언제..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걸 방송에다 얘기하다니 진짜 만졌다는 거야? 어쩔 수 없군요 기왕이 이렇게 된 거 마구 만져줄 거야 니아가 많이 화가 났다 아.. 집 서븐 밖에 안 남아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우유 우유 타임 니아가 많이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나서 변종 시켰어 어... 일본어가 어딘가에 있을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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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이러다 피부가 달아들여! 오우 하아아악!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옭 나를 욕한 사람이 근처에 있구나 여긴 거 아니 어떻게 알아 감히 저를 욕하시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귀신이 되었답니다 욕먹은 만큼 다리가 늘어났네 저는 여러분들의 욕을 먹고 너무 화가 나서 괴물을 택했습니다 각오하시죠 웃겨 오케이 일단 지하에서 벗어납시다 위에 여기는 비밀번호 없어 어? 두번집 비밀번호? 맞죠? 얘들아 나 비번 두개 찾음 나머지 있는 사람 지금 11분 남음 아 죽었어? 여기 수상한 곳이 있다고 나 왔어? 옆방에 점프 맥같은 게 있는데 내가 못 올라가 점프 맥을 못 해서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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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엄마는 열려죠 아 아 아 아 오 요로루 와주었구나 역시 세상에서 제일 깜찍한 요로로야 아뇨? 나 인유 맥크래 공주님 요로로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죠 공준이 오케이 아 진짜 엠처 타이머 긴 냐 땜에 힘들다니까 그렇다니까요 아 저기 온다 야 너 지금 어떡해 어떡하죠? 먼저 지나가봐 알겠어요 밀추위검 있네 아 뭐죠? 철창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요? 철창이 좀 철창이 좀 하나가 오케오케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오케오케 굿굿굿 내가 처리했다고 굿굿 야 댕댕이를 그렇게 만지겠대 손 좀 포기했어 강아지 만지는 건 어쩔 수 없지 그치 귀여운거 귀여우면 만져야지 맞아맞아 비번? 비번? 비번 있는 사람? 우둑빨라잖아 무슨 점프맥 같은 데 있었는데? 오케오케 헤에 오이 오우 오어 할머니 저도 슬픈지도 모르면서 어둠 속에서 갇혀서는 내 마음은 모르고 나 어디야 지각한 게 죄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죄지 그럼 뭐야 지각한 게 사람이 졸리면 잠 못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돼 안돼 아 내 물 좀.. 내가 뜯어.. 아악!! 음.. 여기 있나? 뭐 음침해.. 맞춤 철땟다! 응? 8분 남았어.. 빨리 나가야 돼! 아? 어? 내가 끝내요.. 이렇게.. 같이 가자.. 가자 얘들아.. 아악!! 뭐? 리아를 놀리면 안 됐었는데.. 리아를 욕하는 순간 리아가.. 뒷담 괴물이 되어버려서.. 어? 안녕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아하핰핰 하핰핰핰핰 얘들아 중간에 있어 대기중! 아니 중간에 있어 대기중 대기중 아 우리가 너무 리아를 심하게 욕했나 많이 화가 났네 아니 뭐 언제 욕을 했어 다 사실인데 왜 떨어지는 거야 바로 밖에 있어요 바로 밖에 나 이게 요르르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나 이게 요르르인 줄 알았는데 요르르가 왜 저기 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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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다시 나진 않아요 속옷을세요 앞이 안보여 앞이 앞이 안보여서 그랬어 아니 앞이 안보여서 나갔는데 김니아가 있냐 왜? 여러분들의 죄를 아셨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욕하면 안됩니다 어쩌라고 이 개발이야 탈모가 죄는 아닙니다 죄야 죄 탈모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평생 그렇게 놀리면서 여기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시길 기도합니다 어쩌라고요 그래봤자 니분 평생 탈모지나 이 개발이야 저거는 못참겠군요 민머리 대머리 18 får백이 민머리 대머리 긴미하는 빡빡이 빡빡 일리오 빡빡 일리오弟 빡빡 일리오 빡빡 일리오 빡빡 일리오 빡빡 일리오 빡빡 글래오 laws 조심 못참겠습니다 방금? 방금 거기서 싸우십시오 어쩌라고 해 죽었는데? 세뇌했네 죽었어 죽었어 요르르가 놀려서 죽었어 죽었어 빨리 와 충격에 있지 못하고 너무 웃기네 잘 붙었다 아니겠지 떨어지진 않을 거야 요르르가 입으로 죽였어 밥 사야되는 건데 아 아깝다 빨리빨리 비류번호 여기였나? 분명히 점프맵이 있다고 했는데 그쵸 어 여기다 점프맵이 있을 때 여기 비류번은 있는 것 같아 점프맵? 어 뭐야 앤더준이 던졌는데 분명?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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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 번째 비류번호 첫 둘 하나 오케이 101 땡 하나 찍으면 되겠다 하나 찍고 나가자 오! 어어어! 어어어어어! 흐허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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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흐흐흐흫 실명포션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 점프못하지 실명포션 때문에 흐흐흐흫 할수 있는데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이쪽으로 쇼핑하러 가자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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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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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하면서 다른 데로 가게 흐흫 흐흫 흐흐흫 도망쳐어어어어 흐흫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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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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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수명 포션 있어? 나 없어 없어 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있는 죽었네 네 아 템 좀 먹을까? 이거 뭐야? 멀미? 애들 좀 데리러 갔다올게 2분밖에 안 남았어 나가야 돼 빨리 갔다올게 이 근처에 있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후퇴 후퇴 흠흠 흠 얘들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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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 2명 2명 포션 있는 사람 2명 포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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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뿌리고 가야자 같이 뿌리고 가자 같이 뿌리고 가자 같이 뿌리고 가자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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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셔 뭉쳐 뭉쳐 뭉쳐서 바로 바로 비번 찍고 가자 이럴 어딨어 빨리 1분밖에 안 남았어 가야 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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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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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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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찾았다 다 죽여버릴거야 아아아아 야 오케이 비번 이거 비밀번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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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진주 엔더진주로 나가야돼 유로로는 살아있네 엔더진주로 안나가져 어 나가졌어 나가졌어 빨리 나와 가 달려 갈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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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은 시 돼 시간 돼 1013 1013 1013 1013 오케이 1013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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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두 명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빨리 와요 40초 될 거 같은데 될 거 같은데 1013 1013 10 13 10 10 13 10 13 저기요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한번만 저기 비밀번호 냄새만 맡게해주세요 비밀번호 냄새만 13 tipo 막 따돌린 거 같고 watering 힝 쿤 뭐야 나갔어? 아핳 무서운 오케이 한 목숨씩 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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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한 목숨 삭제! 한 목숨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대 못 나가잖아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닌가? 하핳 하핳 오셨군요!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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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핳 하핳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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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투명 던지고와 투명 던지고 아잇돈햇 투명 저항 포션 죽어야지 하핳 하핳 비밀번호라니까 하핳 하핳 아아 탈출 아무도 못했네 자 원래 이렇게 탈출을 해서 원래 이렇게 탈출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원래 이 방망이를 얻고 마법의 방망이를 얻어서 김니아를 그냥 빵 치면 이기는 거였는데 빵 하핳 바로 받아치기 하핳 합체 컴만 때려 아 물속에 떨어진 배우는 아 됐다 합체했어 가자 김니아 다 죽여 김니아 죽어라 하핳 김니아 나 나 죽여라 하핳 하핳 나 잡았다 이긴다 다 죽어 하하핳 대부분 그만해 축하! 축하! 축하!